안녕하십니까 문진영 유튜브입니다. 네 오늘은 공포시간 유명한 게임 밑에 잘 보시면 프레디의 피자 가게라는 툴을 깔았습니다. 아우 머리 보내야 돼요. 소리 끌게요. 네 버텨 볼게요. 저는 그걸 해보지 아까 다운받았어요. 엄마 핸드폰 네 진짜 진짜 무서워요. 아이씨. 됐다 됐다. 이거 일단 지켜보고 있지. 오 4시 4시. 2시가 2시가. 난 널 지켜보고 있다. 됐다 됐다 됐다. 아 무서워. 앗도. 음. 여긴 맹굴이 있어요. 아 배터리 15%밖에 안 남았어. 어떡해. 아 배터리. 아 어떡해 13% 남았어. 아이씨. 문 앞에 있잖아 얘. 어떡해 어떡해. 어떡해 어떡해. 네. 어떡하지. 네.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. 저도. 허팝 보면서 프레디의 피자 가게. 가라고. 아 나 배터리 없어. 가. 아. 집에 가 집에 가. 집에 가 집에 가. 아 큰일났다. 이거 3% 남아. 빨리 끝나 끝나. 빨리 끝나 끝나. 끝나라고 빨리 빨리. 6시 빨리. 어 씨. 이뻤다. 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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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. 웃건데 웃건데. 어떡해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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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낀 거야. 낀 거야. 어떻게 된 거야 이거. 6시 6시 제발. 배터리가 없네 잠시 모르니까 잠시 모르겠어서 잠시 모르겠어요 아 배터리야 배터리가 거리고 싶어서 능히 기사하는 거구나 네 지금 진짜 무섭습니다 네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뭐해? 상호야 상호야 아니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어 상호야 상호야 이거 놀아? 어 다행 진짜 어 31번까지 버텼어 어때 진짜 무섭습니다 11번 버텨야 되는데 자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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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Police 아 깜짝이야. 아이고 깜짝이야. 아이고 깜짝이야. 갑자기 무슨 퍼펫이. 퍼펫이 갑자기 날 깜짝 놀래켜서. 아니 그런데 별로 무섭지 않네. 무섭지 않은데 왜 이렇게 심장에 놀래지. 여러분 진짜 보셨습니까? 여러분. 아 진짜 까꿍 한 것처럼 무섭습니다 여러분. 여러분 저는 하고 있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. 아 나 진짜. 여러분. 꿀잎꿀 콩지상 내일까지는 방송을 찍을 수 있지만. 방송을 찍을 수 있지만. 5월. 5일까지 방송을 못 짓습니다. 네. 다시 가보도록 하죠. 다시 간다. 알랄랄랄랄라. 다시 간다. 하이홉. 상 대들. 응. 바이홉. 바이홉. 아 일일 밤부터 퍼펫이 뭐냐고 퍼펫 퍼펫 왜 있냐고 퍼펫 일일 밤부터 퍼펫 왜 있냐고 시원아 괴물 안녕 시원ο 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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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발 일 pitched 예 네 지금 1일 밤입니다 아 벌써 여기까지는 이겨야되는데 아 배터리 없어 아 배터리 벌써부터 아껴야되는데 아 아 네 오 제빱 개 Ng 볼척 kilomet어 아 으 아 아 으 아 아 으 す vous 으 아 처음부터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어 두 마리 없어졌어 지금 한 마리는 여기 있고 어 저기 있다 아니 왜 처음부터 두 마리가 없어 퍼펙 왔다 퍼펙 왔다 퍼펙 팝팝! 팝팝! 치과 왔다! 치과! 치과! 치과 왔다! 치과! 치과 올! 진짜 치과 왔다! 치카씨 있긴 있는데 아 치카씨 있긴 있는데 아 치카씨 갔다 침카씨 왜 아 왜 퍼펫이 자꾸 공격하냐고 퍼펫 왜 자꾸 나만 공격하냐고 퍼펫 갖는 줄 알았는데 얘네가 CCTV를 보면 막 공격해 네 여러분 계속 퍼펫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오겠습니다